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도장건설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업체는 단연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방수공사, 페인트공사, 미장공사 등의 다양한 시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하며 철저한 작업을 원칙으로 책임감과 성실함을 다해 완벽한 시공결과를 선사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든지 저희 글로벌 도장건설을 찾아주시면 최고의 만족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